인간은 현실을 살면서 많은 고통과 소외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며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많이 목격합니다. 매일 터져나오는 뉴스에는 사기와 잔혹한 범죄, 정치의 부패, 죽어가는 환자의 고통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장애나 이상심리 혹은 성적 결함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고통을 받기도 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구체적인 삶에서 악의 존재를 경험합니다. 실상 인간은 누구나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이는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악의 세력에 몰려 본심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혜화의 타락으로 인한 원죄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본래 인간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나 무명으로 말미암아 번뇌에 쌓여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순자는 인간이 타고나기를 본성적으로 악하게 태어났다고 성악설을 주장하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게 태어나는데 외물에, 외적 사물에 유혹되기 때문에 악하게 된다고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악의 존재, 악의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악의 주체로 있는 사탄의 정체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되었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악을 발본세곤하고 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이 사탄된 동기와 경로와 그 결과를 밝히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통일원리에서는 이것을 타락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의 뿌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정과는 달리 성경 창세기 2장 4절 2와 3장에서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사과나 복숭아 등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따먹고 타락할 수 있는 과실을 그렇게 보기 좋고 탐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먹는 음식으로는 인간을 타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은 결코 원죄를 유전하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명확히 알려면 그 선악과가 달려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 2장 9절 17절에만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생명나무를 밝힘으로써 선악과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문서 13장 12절을 통해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통해 예수 이후 모든 사람들의 소망도 생명나무에 나아가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 생명나무인 것을 보면 타락 전 아담의 소망도 생명나무에 이르는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인 그룹들로 하여금 불칼을 들고 아담이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볼 때 타락 전 아담의 소망도 생명나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완성한 아담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는 창조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완성한 여성, 혜화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혜화의 열매, 즉 혜화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혜화는 그의 사랑으로서 선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랑의 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뱀으로 표시된 사탄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된 뱀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세에 보면 뱀은 인간과 대화를 했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통해 볼 때 그가 거주했던 곳은 하늘이었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존재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담 외에 어떤 존재가 이런 입장에 있었겠습니까? 천사 이외에는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은 천사가 바로 인간을 꼬여 가지고 범죄하였던 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천사가 가늠으로 타락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늠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늠은 혼자서는 행할 수 없는 범행입니다. 천사의 가늠에 있어 그 대상은 누구였겠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범죄하기 전 아담 혜화는 몸을 가리지 않은 채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은 타락 후에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의 하체가 허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욕기 31장 33절에서 4절에서는 아담의 하체가 허물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체로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이 천사와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사탄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세례 요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 즉 사탄의 자식이라고 칠책하고 있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타락이 하필 성적 타락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성서를 쭉 살펴보면 성적 타락이 분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의 타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세기 2장 4절 이하 3장 24절까지의 내용은 제2문서, 곧 야휘스트 문서라고 말합니다. 이 제2기자는 솔로몬 왕정시대의 궁정예흥가, 치혜의 선생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치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하여 중간교역,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피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략적 혼인관계를 통한 외교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솔로몬은 본처인 이집도왕의 딸과 700여 명의 왕비와 300여 명의 후궁을 두게 됩니다. 천명의 부인들이 가져온 각 민족과 종족의 우상을 솔로몬은 관용적으로 대하면서 그들의 신을 모시는 신당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향을 피우며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시는 이스라엘 민족은 혼합종교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과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 여신, 아낫 여신을 섬기는 성적 제2, 다산제가 만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산제는 신들의 성적 결합을 대신한 제사장과 성처녀들의 성적 결합에 의한 제사입니다. 특히 근동지방 전역에 걸쳐서 사람들은 뱀신을 성적 쾌락, 건강, 지식, 그리고 풍요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와 하나님 대신 이러한 신들을 섬기며 불륜의 성적인 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위스트인 성서 기자는 이 성서 구절들을 통해 너희들이 믿는 그 뱀은 은혜를 베푸는 신이 아니고 유혹자이며 기만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적 신, 뱀신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였고 죄를 범하도록 이끌었고 인류 시조 아담 혜화로 하여금 원죄를 짓고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만들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인류 고통의 근원, 죄의 뿌리가 바로 인간 시조 아담과 혜화의 성적 분륜임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